일단 초반부터 너무 수도 안 보이고 판단도 안 돼서 좀 너무 떠가지고 많이 나빴던 것 같은데요. 나중에도 많이 나빴는데 끝내기에서 어떻게 운 좋게 수승이 나오면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미 둘 때 사실 거의 밤샌다는 각오로 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제 일이고 또 오늘은 최선의 컨디션으로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자기 관리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보다 실력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스타일인데 그래도 일단 제가 연습 중 때문에 부담은 좀 없는 상태로 들 수 있어서 좋은 내용으로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글쎄요. 엔샤오 선수도 실리를 좋아하고 또 전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춤 전략을 짤지는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팬분들께서 너무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힘이 나는 것 같고요. 또 그런 게 오늘 운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일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